자 격렬 무대는 바로 추억아리라는 노래를 대비로 참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많이 능특한 그런 남자가 아닌가 있습니다. 이름도 김강한, 강한 사람에 대해서 강한으로 저한테 강한지 양산이라는 제가 확인한 말은 아니지만 아무쪼록 제가 보기엔 부끄러가는 멋진 남자의 주인공 김가드머니 함께합니다. 추억아리 김가드머니 어디로 갈까요? 내 모든 기억들 추억의 눈치가 아픔으로 묻힐까 어떻게 할까요? 고여있는 외로움 그 눈에 흘릴까 세월달 흘릴까 갈등으로 엉클어진 하단같은 심장들 어디로 아는군주 하나 순종이던 미련들 세상 모든 인연이 다 아는군 다 아는 것 같다면 우리 아픈 사람도 추억이 또 남겠지 아직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백이요 보내야지 잊어야지 까들 통틀 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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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뼘 내로 헝클어진 세상같은 심장들 어디로 아름다운 주 하나 숨죽이던 민원들 세상 모든 인연이 다 가득났다면 우리 아픈 사람도 주 하루 남겠지 아직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랑 사랑하길 사랑했길 보내야지 잊어야지 사랑하길 사랑했길 보내야지 잊어야지 사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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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사랑하길 사랑하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